오사카를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한 적은 스케줄 역사상 처음인데 토요일이라 그런지 신칸센에 아마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바로 저 나가자마자 마이걸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. 이제 시작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역시 생각처럼 시간이 후딱후딱합니다. 오늘도 열심히 하고 도쿄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오사카 이벤트 잘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마이걸 팬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맛있습니다. 이 가게 오사카에서 정말 인기 끝장나는 스시집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오사카 이벤트 왔을 때 이 가게를 추천해주셨어요. 오사카 이벤트 거의 12시간 12시간 하고도 시간이 흘렀네요.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 다시 왔습니다. 내일 또 도쿄 이벤트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~! 오늘 또 그렇게 못 드릴거야? 머리도 잘렸지 않습니까? 새로 또 자켓 사진도 찍을 예정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이런 것이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 날씨가 오늘 좋습니다. 오늘 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누구랑 있어요? 나 혼자 있어. 마지막 날인가 봐도? 살이 많이 빠졌네. 일본만 오면 살 빠져. 나 지금 6kg 빠져. 그러니까. 너도 살 빠져보이네. 다이어트가 할 필요 없나봐. 그냥 빠져. 마지막 날인가?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나 여기 끝나면 9시 반 넘어. 알았어. 끝나고 있다가 연락할 테니까 볼 수 있으면 보자. 같은 일본인데 한국어로 해. 내 유튜브야. 안녕하세요. 오늘 화이팅해라. 세홍아. 형도 화이팅. 안녕. 화이팅하자. 화이팅하자. 한 2, 3으로 했었어도 좋았을 텐데요. 쩐다 이런 거 알아요? 쩐다? 힘 받는다 이런 거 알아요? 네. 들어봤어요. 듣기만 했어요. 들어보지를 못했어요. 이제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났고요. 오늘 너무너무 많은 마이걸 분들 바쁜 와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런 메시지 ordered. 이렇게 풀어. 왔다 이제. 오, 와. 뭐지? 가리. 남은 또. 튀김. 대단하스를 조금 mehr 먹었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여러분은 화면을 좀 더 먹었다. 아름다운. 이렇게. 다운. 아름다운. 어머니. 정말 저녁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